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행작가 정희섭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도시는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입니다. 아르헨티나는 20세기 초만 해도 농업과 목축업으로 세계 10대 부국으로 인정받았던 나라였습니다. 세계 2차 대전까지만 해도 중립국이었던 아르헨티나는요. 전쟁으로 유럽이 피폐화되고 식량이 부족해지자 유럽으로 식량과 육류를 수출하면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1913년에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남미 최초의 지하철이 개통되었습니다. 이런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재정적으로 탄탄했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국토 면적은 세계 8위인데요. 대한민국보다 무려 27배나 큽니다. 광활한 국토에서 철광석이나 구리 같은 광물 자원도 많이 나옵니다. 원유와 천연가스의 매장량도 웬만한 산유국이 안 불어올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소가 아르헨티나 인구보다 많은 약 6천만 마리가 있는데요. 조금 과장된 표현으로 한반도만한 소떼가 팜파스 초원을 누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옥한 국토를 가진 나라가 못 살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몇 년에 한 번씩 모라토리움을 선언합니다. 돈을 계속 빌린다는 것이죠. 소하고 자원만 팔아도 부자일 것 같은 나라가 돈을 계속 빌리고 빌리고 빌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보면 아르헨티나의 경제 위기는 불가사의 중 하나입니다. 아르헨티나라는 국명은 은이라고 하는 라틴어 아르헨툼에서 나왔습니다. 국가 이름에 은이라는 뜻이 들어간 걸 보면 예전에도 참 자원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부에노사이레스는 이런 경제적 불가사의를 가진 아르헨티나의 수도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좋은 공기라는 뜻인데요. 부에노사이레스를 여행하려면 꼭 알고 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까를로스 가르델이라는 명가수입니다. 탱고의 황제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까를로스 가르델은 프랑스에서 온 이민자입니다. 가르델은 1893년 3월에 진기선을 타고 부에노사이레스로 왔습니다. 원래는 식자공이 되려고 인쇄학교에 입학했는데 오히려 합창반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합창단에서 계속 노래를 하다 보니까 가르델은 결국 식자공이 아닌 탱고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중에서 뽀르우나 카베사, 우리말로 하면 간발의 차이라는 노래는 명곡 중에 명곡이 되었습니다. 1935년 비행기 사고로 죽을 때까지 아르헨티나 최고의 가수가 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엘레스 가르델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말로 하면 그는 가르델이야 이런 뜻이지만 지금은 그는 최고다. 그는 그 방면에서 최고 중 최고다. 이런 뜻이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에바페론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가난한 사람들의 성료로 불리면서 아르헨티나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있는 여성인데요. 보통 에비타라는 애칭으로 불립니다. 그녀는 1919년 헤네랄 비아몬때라고 하는 아주 작은 시골마을에서 사생화로 태어났습니다. 불행한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1935년 1월에 그녀가 15살 때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4년간 극단에서 단역과 성우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은 계속 갔고요. 역사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1944년 지진 피해자 돕기 행사에서 후한 페론 대통령을 만났고요. 1945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1946년 에비타는 후한 페론 대령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본격적으로 사회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남편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에바 페론 재단을 만들어서 각종 무상급식과 무상주택을 노동자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강성했던 아르헨티나 경제가 기울게 된 주요 원인을 이런 식의 포퓰리즘 정책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1952년 에바 페론이 사망했음에도 아직도 그녀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곳곳에서 그녀의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녀에 대한 이야기는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또 각국에서 뮤지컬로 공연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체계발화입니다. 명실공이 혁명의 아이콘으로 전세계 사람들이 추앙하는 그런 인물인데요. 체계발화는 부에노스 아이레스 국립의과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1953년 의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직업,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오도바이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중남미 곳곳을 둘러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민중들의 비참한 삶을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생각은 변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기업들이 중남미의 자원을 착취해서 막대한 이익을 올리는 것을 부조리한 것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감히 의사라는 직업을 포기합니다. 의사의 편안한 삶이 아니라 중남미의 개혁이라는 목표를 만들어서 스스로가 혁명가가 되었습니다. 1959년 피델 카스트로를 도와서 쿠바 혁명을 성공시키면서 영웅으로 칭송받게 됩니다. 그러나 1967년 볼리비아 정부군의 생포되어서 사살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까를로스 가르델, 에바페론, 체계바라 정도만 알고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여행을 하셔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행지로서의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는 크게 세 지역으로 나뉘는데요. 북쪽에 가장 부유한 레콜레타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관광명소가 모여있는 센트로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탱고의 발원지이면서 한때는 가난한 노동자들이 살던 지역, 라보카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다 특징이 있지만 이 중에서도 라보카 지역이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이 라보카 지역이 바로 탱고의 발상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보카 지역을 아르헨티나의 발상지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6세기 식민지 건설 당시에 페드로데 멘도사라는 사람이 집을 지은 곳이라서 그렇습니다. 페드로데 멘도사는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처음으로 정복한 군인이었습니다. 라보카 지역에서는 길거리 탱고 공연을 매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 남녀가 길에 나와서 매트를 깔고 음악을 틀어놓고 즉석에서 탱고를 춥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탱고는 영어식 발음이고요. 스페인어로는 땅고라고 발음합니다. 이 땅고라고 하는 게 더 스페인적이고 부에노스 아이레스적인 것 같습니다. 땅고는 보통 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연주로서의 땅고, 노래로서의 땅고, 그리고 춤으로서의 땅고가 있습니다. 춤과 연주와 노래가 어우러진 종합 예술인 셈입니다. 초창기에는 하충민이 주로 추는 춤으로 여겨졌지만 이것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비로소 예술로 인정받은 것이 이 탱고입니다. 이민자의 서름을 표현하는 춤과 노래와 연주가 이제는 전 세계인들이 재미를 느끼는 예술 양식이 된 것입니다. 라보카 지역에는 축구의 신, 너무나 유명한 디에고 마라도나를 배출한 보카주니어스 구단도 있습니다. 보카주니어스의 홈구장의 이름은 라 본보네라인데요. 초콜릿 상자라는 뜻입니다. 정말 멀리서 보면 초콜릿 상자 같은 그런 모양을 한 것 같습니다. 구장 안을 둘러볼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런데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축구를 인생이라고 합니다. 축구 자체가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비즈니스를 할 때 축구 이야기로 시작을 하면 아주 좋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서 노트북을 켜고 우리가 비즈니스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르헨티나 사람들을 만나면요. 첫 번째 한두 시간은 축구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상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축구로 시작을 해서 축구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나라가 아르헨티나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에노스 아이레스도 볼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너무 어렵지만 한 곳을 추천하자면 레콜레타 지역에 있는 부에노스 아이레스 최고의 서점, 엘 아테네오 서점입니다. 저는 서점이라고 하는 장소가 어떤 도시에서 가볼 만한 장소가 된다는 것이 상당히 매력적이고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많은 장소가 있는데 서점이 가볼 만한 장소가 되느냐. 엘 아테네오 서점은 1919년 5월에 개장할 때는 원래 오페라 극장이었습니다. 그런데 1929년에는 영화관으로 변했다가 2002년부터는 서점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엘 아테네오 서점은 2008년에 영국의 잡지 가디언지가 뽑은 세계 10대 서점 2위에 오른 바가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지어진 가장 크고 화려한 극장을 이렇게 개조해서 그런지 가죽 의자도 있는데 그 의자에 앉아서 책도 읽거나 또 카페로 변한 무대에서 차를 마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부에노스 아이레스는 주민 10만 명당 25개의 서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인구당 가장 많은 서점을 가진 도시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다른 거 다 아름다운데 소매치기예요. 소매치기. 이렇게 소매치기가 벌어지는 것을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어떤 여행지를 갈 때도 이 돌다리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부에노스 아이레스 가시는 분들은 이런 소매치기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는 어디를 가도 탱고를 들을 수 있고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정렬의 의미를 되새기고 싶은 사람들에게 부에노스 아이레스 여행을 권합니다. 정렬이라는 것은 가슴 속에서 맹렬하게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지쳐서 잠시 잠자고 있던 정렬이 도시 전체에 감도는 탱고의 선율에 다시 활력을 얻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성스러운 나라, 성스러운 도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